하루가 멀다 하고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데요. 그럼에도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쉼터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령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초등학생인 딸에게 학대를 일삼았던 의붓아버지는 구속됐고 아이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도 합니다. 단순히 부모에게서 아이를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심리치료사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일반 시설하고 틀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아이들의 심신을 좀 더 어루만져주고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세계를.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에 불과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늘어 2만 4천여 건을 넘겼습니다. 반면 쉼터에 머물 수 있는 아이는 천여 명 수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82%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고 다시 학대를 당하는 비율은 10%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쉼터 4곳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비용만 반영됐습니다. 2022년까지 쉼터 20곳을 더 만든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동을 분리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보호에서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없으면 다 도로 가야 되고 다 시공부로 가야 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